몰드야, 미치지 1코옥차 1코옥차 아 이번파도 바텀 이길거같애 상호야 진짜로 오케이 이제 무조건 이길거같애 아 나 너의 성향을 알았어 이제 널 파악했어 오케이 벌써 파악했어? 어 좋았다 우리 잘할 수 있을거같애 우리 바텀은 이길게 바텀은 이길 수 있을거같애 상호야 잠깐만 도발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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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하면 더 잘해줘 아니 악시야 야 개 못하네 악시앤도 바라면 안돼 아니야 괜찮아 형 괜찮아 질선에서 해결돼 오케이 버스는 로이가시타지 버스 타지않아 물어보는데 부터 350봇봇냐? 딜? 브라보 1대1 재믹겨간다이 브라보 마이켈 인정? 상현실한테 물어보자 아 마이켈인 모르겠고 아까 바론에서 죽을때 버리지마 하는거 깜짝 놀랐네 ㅋㅋㅋㅋㅋ 아 나 놀라가지고 딜을 세번이나 돌았어 진짜 버리면 안되는줄 알고 ㅋㅋㅋㅋㅋ 아 이제 깜짝 놀랐네 유튜브 각이야 진짜로 어우 깜짝 놀랐네 버리지마라 소리질러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 깜짝 놀랐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바로 버리느라 어, 망신기서야 확실히 냉천해 으음 가자 가자 끝 카타르세나 밴 안해도 될거같애 낙진긴 감사합니다 어 아 뭐 배나해줄까 그러니까 똑같이 리믄 배날까 아 이지를.. 이지 배나는거 어때? 저기 뭐야 이지리얼밖에 할줄 모르는건가? 이지리얼만 하는게? 이즈밖에 못해서 이즈밖에 안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선픽에서 이즈밴 해놓고 뭐 그러나 지켜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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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아니야? 아니 근데 스카이도 이즈 하잖아 이즈 하죠 저도 근데 지금 이즈 하는 거 별로 안좋은 지금 내가 보기엔 우리 코그모롤로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그럼 다음 밴 뭐 할까? 다음 밴 정해봐 다음 밴? 스티커 감사합니다 다음 밴 뭐 아무거나? 이즈배를 밴한다? 이즈배를 밴해줘 이즈배를 밴 해보니까 조이 가져가잖아 맞지 조이 괜찮을라 나 아이 만식이 형 이긴다니까요 형 근데 우리 코고롤 망해도 쎄가지고 계속해도 괜찮을거 같은데 아 너 블리치하고싶지 블리치해 블리치해 해 자야 라칸 나 라칸 오케이 자야 라칸 그래그래 자야 라칸 가자 진솔이 형 조이 잘하지않나? 아 조선생이긴한데 조나 잘해 만식이 형 이기지 우리 그냥 자야 라칸 둘다 골라버려 여기서 그냥 한번 해 이번판 혹시 미포할줄 알아? 미포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미포 바루스가 개샥이야 바루스가 큐날리면서 미포 미포 반한판도 안해봤어 나 오케이 라이저 할게 이미 골랐어 라이저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아하 바루스 조이 보자 보자 한번 아 바루스 라칸 가져간다 그냥 아하 이래서 라칸부터 골라야되는데 아 이런일이 그러니까 아 그러네 갱제가 그걸 못하네 자야를 그러네 이볼래? 야 덕현아 비밀의 픽셀카드 한번 꺼내도 되냐? 와 블리치 말고 블리치 말고 블리치 말고 아니 근데 라칸인데 블리치 좀 아니지않아 야 블리치 너무 잘해 진짜 아 형님 해 해 해 해 아니 아니야 쟤 진심인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재밌게 하려는게 아니라 블리치가 제일 자신있어 나 블리치 진짜 잘할 수 있어 진짜 자신있는거 같애 아 근데 쟤가 그램유는 진짜 잘하긴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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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원래 이렇게 원래 피카이저에 욕하는게 아니라 못하면 욕하는거야 그렇지 맞아 와 확실해 확실해 응 정국이 골라라 잭스, 마이, 넥사이, 그부, 카직스, 자르만 이거 시비로 나오면 우리 그냥 개발리는거 알지? 어 야 게임에 아무 관계없으니까 형 하고싶은거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형 뭐 배래? 밴? 하아 헤카린 갈까 아 티모정 갈까? 뭐 아무거나 하세요 형 그냥 어서 조배 갈까 너 강 타들꺼야 혹시? 아야야야 봉인풀린 주문서 봉인풀린 주문서 알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나 올라프 안할라 그랬는데 나이스? 세이드? 이블린이면은 쌓이몬 뱰드림? 아 제가 하멘되요 아 니가가하면 돼? 뭐 배내 줄까? 뭐 딱히 할게 없어 이제 나르밴 그러면 나르 나르밴 incarcer 이거 시비르를 배내버리는게 낫지않나 시비르? 아 시비르밴dr 시비르밴 흠흠흠 시비르 어 했어 했어 이즈리얼도 밴해야되 그러면은 아 이제 밴했구나 아 그럼 이제 그래비 오우 날라다니겠네 아 밴한 조합이 마약이 되게 좋은 조합인데 조이 락칸 일렉? 뭐야 이거 생마에 한 번 가야되나? 아 형하고싶은건 아무거나 하세요 뭐 티모 정글을 하든 형 잭스를 하든 형 뭐 터도 배나면 안되나? 마이로야 가기 딱 좋은 조반이냐 애들은 맞지? 무리씨가 가정가면서 락캅말려주고 와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형 맘대로 하세요 오케이 버렸다 이번엔 인간생활 간다 야 로이즈 형 하고싶은거 다하라 그래 그냥 예스 겨벨 이겼스 문도정글은 어떻게 문도정글 문도정글 아 저번에 방송봤는데 어젠가? 잘하시던데? 문도하시는데 거기는 거기는 부실거리고 여기는 아 거의 부실거리였어 나 속았네 아이씨 방주에다가 챌린저 야각적으로 어? 난 쏟다니까 아이씨 어 오른? 오른 나쁘지 않다 우리 오른 나오면 탱커 생겨가 좋다 아 루샨이네 오른 나쁘지 않은데? 오른하고 쌓여나면 이기나? 야 야소의 블리처에다 마이까지 자 자 2배 가자 우리 야 누가 부실골이라고 했는데 부실골 아이디 없어 에? 일러전지 제가 플레이어 아무도 말 안했어요 형 문도정글 어때요 문도정글 저번에 잘하시던데 방송보니까 어젠가 그거 그거 다이어 1위였는데 아이디? 다음판 문도정글 갈게 아니 아니 그거 없잖아요 형 어 다삼 이판 무슨거 많이 페자켓 나온다 진짜 뚜복이 전부 새겨나있네 와 아 아 진짜 문도정글 진짜 괜찮을 것 같다 괜찮아 근데 조합 진짜 여러분 문도가 옥목욕은 괜찮기여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초가스도 괜찮고 아 초가스도 괜찮네 초가스 무조건 옥목욕은 초가스 나쁘지 않네 어 초가스는 생각하고 있었지 무조건 고정드리니까 일단 궁이 전멸 먹밥만 해도 1인분이니까 어 괜찮은데? 오케이 다음번 초가스 생각해볼게 오케이 가자 강타로 시작하네요 와 강타 시작 실화냐 볼처 아 형 봉인플린 좋아서 못으세요 진짜로 아 이거 알긴 아는데 그건 니 못 믿겠는데 상무야 형님 형 그래도 우리 팀원이 나를 믿지 형을 더 못 믿어요 형 아 그건 아니지 형 아까 만기 이거 전부 다 세번 다 내 때로 흘렸어 만기 1경기 때 진짜 형 때문에 빡쳤어요 아까 왜? 만기야 얘기좀 해라 진짜 만기야 형 믿지 만기가 얼마나 작간네 형 물타기 하지마 사고야 아니 형 진짜 화난다니까 쟤 아까 원래 정글이나 타면 화난한데 야 인베 가자 인베 가자 인베 가자 인베 고수 진짜 갈마나? 갈마나 갈마나? 갈마나 갈마나 인베 간다 아이팟 4명 돌린다 무조건 이긴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어디있죠? 바로바로 그냥 바로다녀 바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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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인베 파이온 언제 빠르게 해라 챌린전들아 와 상관하네 모두 상호왔냐? 아 상호야 뭐하냐 세발짝이나 차이난다 이석이 빠른거잖아요 그냥 리부터 리부터 진입 바로 끝나 100%? 기다려 기다려 아 아 Violin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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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야 오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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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와 cocoa 뭐하는 데에에에 아 라이지 더블킬은 좀 괜찮은데 아 연운 시작한다 아니 내가 도블를른데 진다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라이지 2킬은 좋다 근데 무시한 쪼딴 난 나쁘잖아 난 연운 시작이거든 난 존나 나쁘다 야 무조건 미드만 봐줘 그냥 야 라이지 개꿀이네 아 미드 갱 다 간 다음에 바툰 파배면 되겠다 이거 오케잇 나 마이 리시아를 사고야 강타 쏘고 오면 되겠다 강타 형님 강타 쏴 드릴게요 오케잇 가가가 그냥 가 가도 돼 어차피 빨리 가야된다 우리 파스타야 사람들은 충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랜드로우지 말고 아직 롱스워도 두자로 사왔어 야 지석현아 우리 망했는데 그냥? 어우 롱스워도 두개야 롱스워도 두개 그래 미니언 다 버려야지 일단 와 롱스워도 기계드로 시작하네 와 씨 팝이야 씨 20분 살아야 될 것 같애 오케 근데 기다려봐 나 2랩 때 타워 근처에서 기괴맥케 끌어줄게 그래 인생 끝났다 아 이 브랜드야 풀기도 힘든데 아 근데 우리 어차피 정글은 이렇게 안어져 아 이 브랜드가 렛았다 레드 안갖거든? 렛은 레드가 좀 갈게 안 들어 형 처음에 형이 원하는 데는 하는 게 좋아 뭐야 아 이거 강타 전멸 뭐 뭐라고 끝까지 말해야지 끝까지 어 아냐 아냐 형 형 형 라칸 미안해요 뭐야 뭐야 라칸 올라오는 거야? 아 롱스워라 아니야? 야 빼 빼 형 와 악씨 방플이래 아 근데 악씨가 원래 방플하긴 해요 형 하하핳 진짜 롱스워라 롱스워라 제게는 당연히 롱스워라 롱스워라 와 악씨가 장난치네 아 아 아 왜이리 왜이리 마이크 누구야 마이크 누구야 지지났나 뭐야 지금 어 악기야 크랩 까비 3초 나쁘지 않아, 우리 나쁘지 않아 와, 잠깐만, 갱제 3킬인데 근데 와, 나이스, 만기야 오, 만기야 만기야 지났다 잡고 갔어 나쁘지 않아 라인이, 아, 근데 라인이 망했네 아, 아이고 아, 라인... 아,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아,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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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이러면 좋습니다 아, 나이스 네, 뭐해? 아, 마법코방 it 나이스 나이스 형 허리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에이, 형, 무슨 소리 하세요 빨리 힐링해서, 빨리 가야겠지 굴리âte 완전 꼬이고 시약해서 형, 형, 안 되, 먹으면 좀만의 망타 먹어야 돼, 망타만 아이, 자랑미리지 마타를 왜 먹어? 네 오와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죽는다 형 죽는다 형 조이 변해라 그랬지 내가 누가 변하지 말라 그랬어 와 창호야 나 로이 형들 잘한다 그랬잖아 조이 아니 형님 저 잘하시면 되죠 니가 못하잖아 때려 때려 때려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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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래프 천천히 천천히 어 잡겠다 나쁘지 않아 롱스 두개 상대하는 것 치고는 로이 갓? 설마 아준아? 이 분이 엑겹 빠지면 저 떼 것 같은데? 피자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위블링 가면 돼 위블링 오 뭐야 안 보여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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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아 까미 조이 조이 바텀이었어 조이 바텀 뭐야 뭐야 아 아 너무 오만이 양하치 안 돼? 아 탑을 할게 내가 저 6렙 얼마 안 남음? 아 에이블링 에이블링 때려줘 때려줘 아아 아아 이거 때려줄 수 있어? 오케이 이거 때리지 말고 이거 때려줘 이거 때려줘 아써 아 에이블링 에이블링 에이 아 아 아니야 아 evet Q야 잠시만요, 스펠트 바꿔줬다 알파를 썼어 맨 처음에 알파를 썼어 알파를 써서 아이가 못 잡는거라고 탑다나? 와아 악시 그 와중에 올라갔네 아 와아 다 피했는데 죽었네 이거 우리 아 아 악시 형 해봐 나이스 나이스 사고 사고 사과 사과 로이 갓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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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파괴가 좀 어 그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갔다 와도 괜찮아 버릴게 편하게 아 버리진 말고 갔다 오라고 아 갔다 오라 와야돼? 아 갔다 와야지 아 어차피 이렇게 라인 돼있으면 시스 못 먹어 우리 사리자 그냥 어 그니까 로밍 강의가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라인 갈 때까지? 라인이 오면은 오는거야 너가 사나 사나 나이스 망개 굿 나 뒤에 줄게 뒤에 줄게 형 형 형 형 가 나 가 어 나이스 나이스 안 보여 와 왜 이렇게 많이 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쓸 흠 개울림 불쭉 가질 거거든? 일로 갔다 개먹을려고 빠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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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간다 간다 사인 간다 나 천천히 죽고 있긴 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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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뭐야 다 아 사이요 이 쓰 크 크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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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지마 vom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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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하고 내 3개월 하고 내 이득이야 형 밀어 밀어 아 포필 챙기면 이득이야 나 이거 나한테 막아줘야 돼 한 명만 끌면 돼 한 명만 아무거나 끌어 아무거나 와 여기 있어? 철찬도 철찬빼 빼면서 아 내 역 출발 아 아 웃겼나? 따져야 되는데 이거 아 끝났다 아 우리 못 깠네 저걸 안 되겠다 이거 네 안 될 것 같다 아 죽겠어 아 뭐야 간다 아 아 간다 얘가 나 때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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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한 블리치 라카 하하 천천히 천천히 10개월 밖에 안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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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스코어다 이거는 라이즈 구멍 한 게 있어 이거 라이즈 사이드 오른 사이드 미드 바텀 이렇게 할래요 그냥? 우리 1-3-1 해야 돼 그니까 이게 마이가 미드 봐주고 너랑 나랑 커야 돼 지금 오케이 지금 자야가 마이 못 큰 상태라 그 환경을 못 만들어 줍니다 짜이언 안 보여 뭐야 뭐야 뭔 딜이야 이게? 아 뭐야 걔는 하하 조소색이라니까 와 야 딜이 장난 아닌데 눈앞되네 뭐 타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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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로 타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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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여기 라칸 팀체가 좀 많이 나네 우리 팀 자체가 난 간다 나 아니 아직 한 10분? 15분 정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은 커버자 우리가 아 이제 플래시 있네 야 제대로 도발 당하는데 어 제대로 농약 당하네 아이고 아 할만큼 했는데 클게 클게 우리 타워 낄면서 막자 그냥 억제기를 안주면서 해야 돼 다 주면서 일단 커봐봐 서로가 낙하긴 하겠다 이거 더 커야 돼 우리 한 15분 20분 정도 더 커야 돼 그니까 억제기를 안 밀리는 선에서 어쩔 수가 없어 이 시야 먹을게 붙여가지고 좆대인데 우리 바스타야의 전기가 흐려지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바트롱 다와도 이블린이길 못 이기니까 일단 바닥하고 있어 아 근데 너무 가난하다 뭐야 많이 가난하다 사이온 후반에 탱도 잘 되는데 그치 그치 아 밀다 죽을 것 같은데 나 내로 빼자 형 빼자 다 간다 쿵 써야겠다 저거 죽을 때 우리 우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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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성장해 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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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다 쉬안 건다 쉬안 건다 쉬안 건다 쉬안 건다 됐어 이거 다 터볼 거야 다 다 바텀 볼 거야 오케이 아 밀어 밀어 어차피 줘야 2차는 다 줘야돼 지금 생차가 많이 심해서 2차는 다 줘야돼 다 지는 걸로 생각을 해 자 2차 타고 두컵 이거 하나 안 나오나 좀 질려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억제게 타워만 지금 억제게 타워만 이차 이차 아.. 아.. 맹가람이.. 공란보 못 자르나? 한중 잘라보자 잘라보자 아... 오케이 됐다 했다 했다 아 괜찮아 이거 clip PD Craig 아 검지 아 We got 아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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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 같으면 밀겠는데 이러면? 마우스터리 끄는거? 마우스터리 센 데 데게? 이번에 왕기야 니가 좀 못먹더라도 자야 먹이자 탑을 오케오케오케 탈레버터구나 아 로이가 당신 대체 아 이거 밀기 아 님미생이 너무 많다 아 밀미생이 너무 많냐 우리 같이 죽겠네 형 빨리 빠져야될거야 빨리 빠져야될거야 아마 라칸 갔어 이미 형 왔어 형 왔어 여기 빛으로 가세요 형 이리로 가세요 형 이리로 가세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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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라 버려라 스포베트 게이드 오니깐 감사합니다 와아 야 이거 누가 죽었는데 역시 가세 이름으로 달성했다 아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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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롯말 안주면 바롯말 우리는 딱 생각할거는 바롯 그리고 억지로 타워 이차는 다 죽어도 돼 이차 이차는 필요가 없어 우리는 자 바로 샵업으로 뒤지겠는데 2샵 바로 가면 되겠는데 지금? 신나 그런다 다와 다와 오른도와 그냥 졌다 졌다 야 로이가 스킬 할 수 있다 됐다 이거 된다 진짜 된다 내 믿어라 내 믿지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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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가 되나 우리? 안 뺀다 다시 계속 치는데 계속 치는데? 2천 2천 8백 아 까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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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나용 공중 이거 이기면 이거 몰라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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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음 저 루시아이 날 봤거든? 근데 뭐 요거 모으함 한 방에 터져 보이네 조이한테 말 억제기 두개는 주더라도 한개는 막자 주포가 되겠다 주포가 되겠다 와, 저 위대다 오케이, 그래 나이스 로이가 이킬이 다 먹네 지금 힐을 이렇게 해서 레벨링이 너무 딸리네 진짜 얘 못 잡나 얘는 다른 탭 먹어 먹어 오케이 원래까지 먹어 봐봐 어떻게든 파야 돼 뭐야 이거 형 이거 형 이거 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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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뭘 끄는 거야 어?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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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 슈마이 새끼 악시 진짜 악시가 다 잡는 건데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간다 아 아 아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가비 가비 아 내가 죽어서 안 되는데 가비 아 근데 힘든 게임이었어 초반에 너무 터져가지고 다음판 이긴 되지 1승 1패 이렇게 가는거지 아 마고스이스 아 아 근데 형 말 잘하는데 잘했지 주말에 존나 말려가지고 그니까 말 괜찮은데 아 아 원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한번 하자 도망가는거 아 아 아 아 아 애들 너무 강력하다 애들 어 또 아 또 아 나 봐요 아 아 진짜요? 쟤가... 쟤가... 진정하는거 같겠는데? 저거 무슨 소감인데 악씨 새끼 것도 모르고 총나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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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악씨 말해서 마루스 세리랑 다 잡는거네 아... 악씨 그래 방풀급이네 방풀급 와아아아... 아... 초반에 형 레드 들어간거 악씨가 방풀해가지고 졌다 진짜로 심하다 악씨 근데 처음 아아... 아... 악씨가 방풀하네 와... 아... 아, 푸빵푸라네, 역시. 푸빵푸치. 와, 재밌었다 그래도. 재밌었다, 재밌었어. 아쉽네. 아, 웃겼다, 씨. 맞게 가겠네. 장호야. 왜 맞게임이야, 이게. 네?